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요! 이것은 시시토 페퍼입니다. 영어 이름이예요. 한국 이름은 과리고추입니다. 이것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요. 한국어로 과리고추찜 영어로는 시시토 페퍼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밑반찬입니다. 밑반찬은 그 반찬을 냉장고에 몇몇으로 끓일 수 없으세요. 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반찬을 먹으세요. 김치에 항상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좋은 반찬이 될거예요. 이렇게 반찬을 보이세요. 이것은 1파운드입니다. 이렇게 반찬이 될거예요. 이런 반찬이 될거예요. 이렇게 씻으세요. 모든 흙을 제거해주세요. 두 손으로 씻으세요. 이제 모든 흙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물을 끓여요. 약 2컵의 물을 끓여요. 이것이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고추를 확인할거예요. 고추를 확인할거예요. 고추를 너무 큰일거예요. 반찬을 잘라요. 보세요? 너무 길어요. 물을 끓여요. 괜찮아요. 물을 필요해요. 물을 필요해요. 이렇게 반찬을 넣으세요. 이 고추를 아주 푸짐해요. 매w sino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고추를 만들어요. 정말 해요. 그리고 그냥 어떤 그런 고추를 넣으세요. 이 고추를 사용할거예요. 완벽하게 사용할거예요. OK? 이제 물이 끓여요. 1 ¼컵의 물을 넣을거예요. 물을 맞춰서 밥기만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고추를 깨끗하게 흡수있어요. 그렇죠? 이제 물이 끓여요. 아르바이트해 주세요. 보이죠? 2컵의 물이 두컵을 썰어버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남은 플라워 모두 모두 넣어주세요. 닭다리에 중강불에서 7분 끓여요. 끓여서 끓여서 옥수수 만들어볼께요. 소금 1 3컵을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1-2 테이블스푼 맛에 관해 주시면 되요. 2컵을 사용할께요. 그리고 물 1.5컵을 넣으세요. 이 양념은 매콤하게 만들어질거예요. 오케이. 다음은 준비하세요. 다음은요. 항상 고춧가루를 사용해요. 제 레시피를 따라서, 아마 고춧가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고춧가루는 큰 고춧가루예요. 보통은 고춧가루 만들어야죠. 그러나 드셔도돼요. 반찬을 넣으셔도돼요. 하지만, 이 양념을 담아야해요. 이렇게 담아야해요. 이 양념을 담아요. 중간에 썰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담아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보이죠? 모든 혈압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고춧가루도 넣으세요. 이렇게요. 보이죠? 좋아요. 불을 꺼내세요. 식을둘요. 좋아요. 좋아요. 고춧가루예요. 여러분, 이 양념을 만들어서, 너무 억지않은것이, 하하하하! 아프지않은것이 없어요. 몸이 없어도, 완전히 푸른 혈압이예요. 그리고 마늘과 양념을 4개의 마늘을 고춧가루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채소를 넣으세요. 마늘 그리고 마늘 마늘은 향긋하고 고춧가루는 약간 퍽퍽해요. 약 1큰술 양파 소스를 넣으세요. 이렇게 아주 맛있을거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들어있어요. 약불로 불을 약 2분정도 오 망치에! 이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는 어떻게 될까요? 고춧가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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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넣을거예요. 고춧가루는 바삭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고춧가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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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익힌 고추찜이 완성됩니다. 잘 익혀서 잘 익었어요. 1분정도 볶아주세요. 고추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불을 꺼내줄게요. 참기름 1큰술 참기름 1큰술 참기름 1큰술 아! 아! 정말 맛있어 보이시죠? 냉장고에 2가지 김치에 넣었어요. 밥을 만들때 이 김치를 가져와서 밥을 가져와서 밥을 가져와서 잘 먹어요. 냄새가 좋아요. 저는 밥을 가져와서 밥을 가져와서 밥을 가져와서 그냥 먹어요. 부드러워요. 이걸 씻을때 밥을 가져와서 밥을 가져와서 물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달콤하고 맛있네요. 정말 좋은 반찬이에요. 다 식을때 뚜껑을 냉장고에 냉장고에 오늘 꽈리고추찜 찜고추 제 조리법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Bye!